김효균 선수 인코스 페스티볼에 원스트라이크 같은 코스 커버볼에 투스트라이크 스윙 삼진 첫 타자를 커버볼로 삼진을 잡는 김효균 선수입니다 센터에 노피트 볼 숨불로 투아웃 일루당 볼 안전하게 처리하며 트리아웃 최강 SJ선발투수는 젊은오빠 야달코치 타자는 충출 성현수 선수입니다 한가운데 볼을 잡아당겨 좌안이 됩니다 센터플라이 충불로 원아웃이 됩니다 인코스 원스트라이크 좀더 찔러보지만 볼이 됩니다 파울 투스트라이크 삼진탕 볼 다블코스 타자의 빠른 발로 선행주자만 아웃시킵니다 중간고 성대 출신의 4번 박대원 선수입니다 어우 다행히 파울이 됩니다 하하 오프스피드 똥볼 체인지업에 투스트라이크 패스트볼에 비껴맞으며 어려운 타자를 이플로 트리아웃을 만듭니다 막았어! 막았어! 매우 좋아하는 투수입니다 아니 팔꿈치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좀 다녀 팔꿈치 뿌리지 지금도 아파 이제 박수칠 때 떠나야돼 박수칠 때 내려와야돼 박수칠 때 무시무시한 김순겸 선수의 타석입니다 이야 커브가 매우 좋은데요 2개 연속 꼽습니다 히트! 커브를 3개 연속 던져봤지만 그걸 가만히 둘 리 없는 김순겸 선수가 좌선 2루타를 쳐냅니다 초구를 그냥 지켜보고 안쪽 볼을 간신히 끄집어내더니만 결국 볼넷으로 1루에 진로합니다 또 한 명의 강타자 유선우 선수의 타석 아우! 뭘 뽀갤려고 하나요? 살짝 삐껴 맞은 볼 조금 멀리 뻗습니다 하지만 우익수의 빠른 발에 펜스 앞에서 잡히고 언더베이스로 주자는 3루까지 진로합니다 오늘 우익수 최정민 선수가 맹활약을 펼칩니다 기대해주세요 유격수 강습! 아우! 이것을 숏바운드로 잡아 선행주얼을 아웃시키지만 펀치점을 주고 마는 우리 팀입니다 유격수 장면 앞에다 떨궈놓고 다시 빠른 송구로 3아웃을 만듭니다 아우! 일하러 가시죠 2수로 아우! 나 일하러 가야 돼 아우! 잘했어 잘했어 1,3,6 1,4,4,4 아우트 슬라이더에 원스트라이크 인쿠스 투심에 파울 투스트라이크 꽉 찬 아우트 투심에 중심을 무너뜨리며 유 땅으로 원아웃을 만듭니다 야잘잘 장은성 선수의 타석 스윙! 원스트라이크 아! 미트질을 해보지만 볼이 됩니다 좌익스플라이 어어! 어어! 아! 사랑의 회방꾼이 아닌 좌플 회방꾼 미스터손 슬라이더에 원스트라이크 아! 갑자기 팔꿈치를 아파하는 투수입니다 파울 투스트라이크 히트! 이야! 오프스피드 똥불 체인지업을 잡아당겼지만 3직으로 투아웃이 되고 송구실책으로 주자를 3루까지 진루시킵니다 아! 매우 아픈가 봅니다 도저히 안되겠는데요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투수 하지만 결국 자진강판을 하는 야달코치입니다 경돈이야! 어! 어떻게 해! 아! 어이! 저거 다 내 자책 아니야 아우! 야 경돈아 꼭 막아줘야 된다 이거 큰일난다 이거 팔꿈치보다는 자책점을 더 걱정하는 어이없는 투수네요 어오 정돈아 꼭 막아야 한다 그렇지 아 평범아! 어디로 뛰어? 앞으로 뛰어야지 으아아아 아 же아 야당 코치님 일자책? 야당 코치님 일자책? 아우! 진짜 미치겠다 아우 얄미워 아우 얄미워 양 팀 모두 즐겁게 야구하였지만 한 사람만 즐겁지 못했다는 후일 땀이 들려옵니다 3회 초 시작하자마자 첫 타자를 볼렛으로 내보내고 인민순 선수의 행운의 한타로 주자 일루리의 위기를 만난 김효균 투수입니다 히트! 제대로 밀었지만 아쉽게도 파울이 됩니다 스윙 투 스트라이크! 빠른 이루 견제 세입이 됩니다 루킹 삼진! 안쪽 높은 볼을 요구했지만 조금 낮게 형성되며 행운의 삼진을 잡아냅니다 또 한 명의 강타자 이랑지 선수의 타석! 히트! 아 이게 뭔가요? 강하게 밀어친 타구가 일루수 김재훈 선수의 글러브에 빨려들어가며 더블아웃이 되고 맙니다 감독님 좋아 죽습니다 유격수 땅볼 아 이걸 빠뜨리는 미스터 손 소년성 선수 비켜맞은 볼 따블 찬스 언더토스 원아웃 그리고 따블을 잡아내는 폐제고가 나은 스타 미스터 손 소년성 선수입니다 인코스 원스트라이크 아웃 투 스트라이크 긴장되는 순간 히트! 아! 너클볼로 3땅을 유도했지만 3실이 되고 맙니다 강스타구지만 인민순 선수 정도 되면 잡아줘야죠 슬라이드를 잡아당겼지만 유 땅으로 쓰리아웃이 됩니다 예전부터 있었던 팔꿈치 뼛조각이 심한 염증과 이내 손상을 시켜 결국 제거 수술을 한 바닷꽃이 여러분의 많은 응원으로 빠른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감사의 인사 다시 한번 올립니다 아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제발! 히트! 제대로 밀어쳤지만 누리의 라이트에는 최정민 선수가 든든히 지키고 있습니다 원아웃! 라이트 타구! 또 잡히나요? 하지만! 이번엔 짧은 타구가 중환이 됩니다 오늘 100% 출루의 윤경석 선수입니다 강타자 유선우 선수를 볼렛으로 내보내고 아직 잠에서 덜 깬 박병건 선수를 맞이합니다 힘껏 땡긴 볼! 아! 강한 타구를 잡지 못하고 볼을 뒤로 빠트립니다 하지만 2루수가 대시하여 홈으로 송구합니다 아웃이 됩니다 거의 동시인데요 합의 판정 요청에 세이브로 본복이 됩니다 그러자 누리 감독이 어필을 해보지만 받아들여지진 않습니다 찬스를 계속 이어갈지 커버볼에 원스트라이크 하지만 결국 볼렛을 또 주고 맙니다 왜 몸에 안맞았냐고 뭐라고 하는 감독입니다 이야! 밀어친강 스타구를 몸을 날려 기치하여 투하우스를 만드는 김재훈 선수입니다 온갖 폼을 잡는 손승 선수 또 한 번의 볼렛으로 가슴을 활짝 열여치고 공부로 뛰어나갑니다 주자 만루에서 충출 장영민 선수의 타석입니다 잡아댕긴 볼! 유 땅으로 3아웃! 공기를 넘기는 우리 캐시입니다 어려운 걸 잡고 쉬운 걸 놓치고 튕겼어요 사람 힘들게 해요 이 미친 힘든 수의 존재가 아니었던지 사람을 왔다갔다 하네요 하지만 이기겠습니다 2점차의 리드를 지켜야하는 SJ안방마님 김순겸 선수 타석에는 오늘 2루타를 기록한 장은성 선수가 들어옵니다 해트! 아! 새색시 슬라이딩으로 잡아보려 했지만 볼을 빠뜨리며 3번에 득점권 위기를 맞는 SJ입니다 아! 타자를 맞히고 마네요 거기에 폭두까지 구자 2,3루가 되자 투수를 교체하는 SJ 일환기 감독입니다 원이 튀면 동점이 되는 위기의 순간을 최강의 SJ가 넘길 수 있을지 아니면 이 찬스를 살려 역전을 만들려는 누리 테시의 재미있는 후방부 경기로 꼭 기대해주세요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제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